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9페이지죠 문제 14번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내용이죠 페이지는 59페이지 지금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적용된 내용은 우리가 이론을 하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한 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문장을 푸시면서 여기서 내가 얘는 알겠고 얘는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가 조금 안 되면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 번 더 그 파트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걸로 보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14번에 보시면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이제 4번 지문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죠 그러면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서 결정이 되고요 양은 일단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증가한 거잖아요 양은 증가한 건데 가격은 이 상태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된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죠 공급을 물어봤을 때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서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는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항상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할 때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가 있고 탄력적일 수가 있다고요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탄력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쉽게 못 늘어나는 데 있죠 배추, 라면 그러면 배추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얘는 생산해서 우리가 시장이 공급할 때까지 그 기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백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죠 그래서 배추 파동 이런 건 나타나는데 라면은 우리가 파동이 발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라면 수요가 급증하면요 공장 가동률을 그죠? 1일 3교대 24시간 풀 가동을 시키면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라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큰 거죠 오를 때 더 크게 오르고 내릴 때 더 크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 그 표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 아니고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요 주로 정부가 뭐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를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러죠 해설에도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세금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요 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적게 나타나는데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얘가 탄력적이면 이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15번에 가시면 시장 균형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1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에 증가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은 불변이라는 얘기고요 양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균형가격이 있고요 균형량이 있었을 때 일단 둘 다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도 이렇게 균형상태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증가되는 폭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죠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죠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균형상태인 시장에서 이 균형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요 두 가지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그죠 그리고 균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우리가 상승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에서 보시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틀린 거죠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불변 이렇게 나와야겠죠 3번에 봤더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수요도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는데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겠죠 그죠 둘 다 감소니까 양은 감소해야 되겠죠 3번에 봤더니 균형가격이 하락한다니까 틀린 거죠 이 경우는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었는데요 수요는 9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공급은 80으로 줄어드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보면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부동산 혹은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가격에서 불안정한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이죠 탄력적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우아행하는 수요곡선을 가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이라는 예 그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렇게 우아행하는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예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균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자 기억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수요는 불변이에요 근데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둘 다 100이었는데 수요는 그대로 100인데 공급은 9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쵸? 둘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공급이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수요는 증가했고요 공급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균형량이 있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리을에 대한 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미음에 가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양은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이 맞고요 디귿이 맞고 미음도 역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두 개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시장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시장균형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균형 상태가 됐었을 때요 수요는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의 감소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증가폭하고 감소폭이 동일하면 균형점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면서 양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셨을 때 3번 지문을 보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크기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이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이렇게 양은 늘어나고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나겠죠 또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 형태고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겠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은 감소할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균형 상태잖아요 균형점이잖아요 이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이동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밑에서 이동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곡선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이리 관가하냐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점 위에서 움직이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구별을 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니까 틀린 거죠 양은 증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감소한다고 되겠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적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줄어들겠죠 왜? 둘 다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일단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량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4번에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적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증가한다는 것 우리가 봤을 때 틀렸다는 얘기죠 감소폭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8번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이런 경우는 균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하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은 증가하게 되겠죠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작다는 얘기는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꿔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반대로 작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만 내용이 이해가 돼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현재 아파트 시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번 문제에서 보셨을 때요 첫 번째 질문은 아파트 건설 시 원자재가 되는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인데 빌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은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죠 근데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왜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알 수 없음인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기출에서 언급이 된 거죠 작년에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은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거는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을 골라야 되는데 그리고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는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해당이 되죠 이건 공급이 늘어난 경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있죠 이거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것이니까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제시된 요건 중에서 우리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공급이 증가는 세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이니까 두 개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되는 애를 선택하시면 돼요 반대로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걸 찾으라고 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되는 요인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질 때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물어본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요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P는 100 마이너스 4Q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 수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얘가 자변으로 이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0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양쪽을 4로 나누어야 되니까 25 마이너스 4분의 1P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 50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겠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우리가 P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자변으로 이양이 되면 2분의 1P는 50 마이너스 QD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P를 물어봤으니까 양쪽에 2를 곱해야겠죠 그리고 100 마이너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QM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도출하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면 여기 있는 수량에 대해서 2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P는 그대로 100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니까 2Q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요령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시험에서 기출로 한 번 나왔고요 작년 시험에 이걸 대입을 할 때 두 배로 늘어난 것을 대입해서 풀라고 문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돼야만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T라는 건 현재예요 현재에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균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가격이라는 걸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T 시점에 있었을 때 수요함수는 900 마이너스 P죠 그죠? 그런데 공급은 얼마냐면 2P로 돼 있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함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정리를 하실 때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P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양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900이라는 것이 결국 P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3P가 될 거고요 3P가 900이니까 양쪽을 3원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P가 되겠고 얘가 300이죠 그러면 P가 300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서 300을 빼면 600이 나오겠죠 그럼 수요량이 600이라는 얘기는 얘는 2 곱하기 300의 논리니까 공급량도 600이죠 그래서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은 300이고 양은 6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수요함수가 1500 마이너스 P로 바뀌었어요 얘만 바뀐 거고 공급은 그대로 2P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계산하는 요령을 하시면 얘끼리 묶으면 되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3P가 1500이죠 그러면 양쪽을 3원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P는 500이 되겠죠 그러면 P가 500이라는 얘기는 1500에서 500을 빼면 얘가 1000이 나오겠죠 그러면 2 곱하기 500이라는 얘기니까 얘도 역시 1000이죠 그러면 양은 1000이겠죠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200이니까 플러스 200이 되겠죠 양은 600에서 1000이니까 플러스 400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격은 200 상승 양은 400 증가인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부호는 부호끼리 그죠? 상수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서 값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23번 문제를 보시면 아파트의 수요함수는 1600 마이너스 P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가 100 플러스 2P라고 돼 있죠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함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 있는 등호가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여기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그러면 1600 마이너스 100은 P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러면 3P가 얼마냐 하면 1500이죠 그러면 P가 얼마냐 하면 500 그죠? 그래서 균형가격은 500이라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요령을 조금 아시게 되면은요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에이적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고요 시장 수요함수가 1200에서 1600으로 변했을 때 균형가격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면 얘가 1200 마이너스 P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것이 3P라고 했잖아요 그럼 넘어가서 더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P 플러스 3P가 될 거고요 이게 1200이죠 그러면 이게 4P가 되니까 4P가 1200 그러면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P는 30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로 변했냐면은 1600 마이너스 P로 변했죠 얘가 3P죠 그럼 넘어가면 4P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600이잖아요 그러면 P는 얼마가 된다 400 4, 4, 16이니까 그렇죠 그럼 300에서 400으로 100 상승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24번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유형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 등을 계산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벗어나서 물어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의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여 들어온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내용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균형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67페이지에 수요 공급 이론의 마지막이죠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